양화진 외국인 성교사 명원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성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함께 안장돼 있습니다. 양화진의 최초로 묻힌 외국인 성교사 호로는 1885년 북장로의 의료 성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입국 후 알랭 언더우드와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치료하던 호로는 자신도 이질에 걸려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호천했습니다. 교육 의료 성교사인 언더우드는 한국 성교회 개척자로 3대가 조선 기독교 대학에서 헌신했습니다. 1885년 조선 땅을 밟아 우리나라 첫 장로 교회인 생은한 교회와 경신학교 영세계약을 설립했으며 평생평서권역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세비스는 우리나라 근대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세브란스 병원 설립과 교육으로 한국을 섬겼습니다. 1893년 한국에 온 에비스는 대중원에서 4대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세우는 등 43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스크랜터는 한국 군대 여성교육 전도의 선구자입니다. 53세이던 1885년 외아들 내외와 조선에 첫발을 내딛고 이와학당을 열어 많은 여성들을 가르쳤고 권도 부민회를 조직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24년 동안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일하다 7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인 오진은 미국 남장로 교회 대척 성교사로 성서 한글 번역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1895년 성경번역위원으로 선임된 후 83년간 성경은 한글로 번역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특히 1910년 출판된 주약 성서 번역의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임명한 헐버트는 조선에 관한 글을 다양한 주제로 써서 해외에 알렸으며 한국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 초청으로 86세의 노골을 이끌고 내안했지만 여덕으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를 살펴보면 외국인 성교사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성교사 묘원은 1890년 조선정부에 의해 처음 외국인 묘지로 지정됐지만 뚜렷한 관리에 주체 없이 방치됐습니다. 1985년에 피하 법적 절차를 거쳐 고환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에 귀속됐습니다. 100주년 기념재단은 양화진의 성교기념관을 세우고 묘역을 정비해 한국기독교 성지로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여 년 동안 이곳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지와 개인에 의해 묘역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에 100주년 기념재단은 묘원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보전해 희수에 물려주기 위해 2005년 7월 한국기독교 성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100주년 기념교회는 외국인 성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공사팀을 구성해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